왜 결혼합니까? Why marriage? 왜 결혼하나요? 답은 사랑입니다.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. 여러분 그렇죠. 분명한 이유는 사랑입니다. 그렇다면 이 사랑이 뭘까요?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?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?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잖아요.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? 그 아들을 떠나보냈잖아요. 자기 아들 죽이시면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죠. 그럼 내 배우자를 향해서 결혼식 때 진정한 사랑 고백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떠나보내는 거. 난 당신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버렸어요.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 없는 사랑이 됩니다. 두려움 없는 사랑이 되고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eternal love,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.